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장을 볼 때 쭉 늘어놓은 음식들을 보면 색깔도 곱고 모양도 반듯하고 아주 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입맛이 당겨 그냥 그 음식을 집어들게 되죠. 옛부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색깔 곱고 모양 반듯하고 탐스럽게 생긴 음식은 만든 사람의 정성이 담겼으니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회사들은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위해 건강한 음식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 우리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화학 첨가물을 이용해서 보기도 좋고 혀에 착착 감기도록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검사 다 맞고 제품으로 시장에 나왔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고 싶겠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 인용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식품 첨가물 섭취량은 1년에 4kg이고 평생 동안 320kg을 섭취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인도 모르고 앓게 되는 여러 만성질환들이 이놈들 때문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학 첨가물을 과대하게 섭취하면 구토, 호흡곤란, 천식, 집중력 결핍, 우울증, 피부염,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험, 콜레스토롤 수치 상승, 유전전자 손상, 고혈압, 소화기, 간, 신장장애 등 이루 언급할 수 없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깔 곱고 모양 반듯하고 탐스럽고 혀에 착착 감기는 맛을 지닌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음식 속에 숨어있는 대표적인 화학식품 첨가물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식사하시면서 독성물질을 삼키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집어드는 음식들 속에는 독성을 지닌 화학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보존기간 연장, 착색, 맛이나 향을 추가하거나 더욱 강하게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식품회사에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 식품 첨가물에는 천연재료를 이용한 첨가물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이 저렴한 화학 첨가물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화학식품 첨가물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일일 섭취 허용량 내로 식품에 들어간다지만 문제는 거의 모든 음식들에 화학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이런저런 음식 등을 통해서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총 양을 합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섭취한 화학식품 첨가물의 양이 1년에 1인당 4kg이나 되고 평생 동안 우리는 320kg의 화학식품 첨가물을 먹게 된다고 하니까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려주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6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눈속임 진짜 과일 주스를 흉내내기 위해 색소와 향료를 사용해 화학물질 기반의 음료를 100% 천연과일 주스처럼 보이도록 한다. 두 번째 눈속임 햄버거와 같은 정크푸드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했다고 해서 건강한 음식으로 둔갑시킨다. 세 번째 눈속임 여러 조각의 작은 고기들을 고기 접착제를 이용해서 큰 스테이크로 먹음직스럽게 만든다. 네 번째 눈속임 카페인의 온화한 중독성을 이용해서 더 많이 사마시게끔 하려고 카페인을 청량금조에 추가한다. 다섯 번째 눈속임 음식에 고기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 원료를 가수분해해 얻은 아미노산액과 MSG를 사용한다. 가짜 고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섯 번째 눈속임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를 이용해서 양식 연어살을 더 붉게 보이도록 만들어 자연산 연어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런 눈속임은 새로운 식품 가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모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소비자에게 눈속임을 하는 기술들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식품업체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8가지 화학 첨가물 종류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음식의 맛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넣는 향미 증진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 불리는 MSG를 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탁 조금만 넣으면 음식의 맛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조미료와 냉동어묵 등이 MSG가 들어간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가 음식의 색깔을 돋보이게 하고 오래 유지되도록 만드는 발색제가 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 등이 발색제로 쓰이는데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햄과 소세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품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미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스파탐이 있죠. 아스파탐은 달짝지근한 음식 대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탕을 대신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값이 싸거든요. 네 번째가 식품을 하얗고 밝게 만들기 위해 또 혹은 변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백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백제로는 아왕산 나트륨이 있는데요. 이런 표백제는 까놓은 흰색 연근이나 밤 그리고 오징어채, 박고지, 건과일 등에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식품의 색을 넣고 또는 원래 색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착색료가 있습니다. 색깔 잘나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식용색소들이 있고 캐러멜 색소가 있습니다. 케찹과 같은 각종 소스류와 또 떡에도 많이 사용되죠. 여섯 번째로 미생물에 의해 변질을 예방하고 식품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 또는 방부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소르빈산, 안식향산 등이 있고 간장, 딸기잼 이런 것들에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유화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화제로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가 있고 카제인 나트륨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마요네즈가 이 유화제를 사용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탄산가스를 발생시켜 부풀리고 또 식품의 촉감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하는 팽창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팽창제로는 탄산염류, 암모니아 염류가 있는데 빵이나 비스킷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파는 물건 대부분이 이렇게 화학 첨가물을 갖고 있으니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서너 번 먹을 거 두 번으로 좀 줄여보고 두 번 먹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화학 첨가물의 함량을 좀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사카린, 방부제, 빙초산과 각종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는 단무지는 찬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씻은 후에 식초와 설탕을 섞은 물에 좀 다시 담갔다가 먹으면 첨가물은 빠지고 단무지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착색제와 산도조절제가 들어있는 개맛살은 뜨거운 물에 2, 3분간 데친 후에 조리를 하거나 맛살을 썰어 찬물에 담가 화학 첨가물이 녹아 나오도록 한 뒤 물기를 없애고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질산, 나트륨, 산화방지제, 인공색소가 들어있는 베이컨, 햄, 스팸 등 육류 가공품은 끓는 물에 15초 이상 데친 후에 채소나 버섯과 함께 조리하면 좋습니다. 살균제와 거품 제거를 위한 소포제 그리고 응고제가 들어있는 두부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사용하고 남은 두부는 생수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묵에는 생선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추신경마비를 불러올 수 있는 보존제인 소르빈산칼륨과 함께 방부제, 강화제, 항산화제, 표백제 등이 들어있습니다. 육가공품처럼 뜨거운 물에 2, 3분간 데친 후에 마늘, 당근, 양파를 썰어넣어서 볶음이나 조림을 하면 첨가물의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조림에 들어있는 옥수수와 완두콩에는 방부제와 산화방지제가 들어있습니다. 체에 맞춰서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구기만 해도 수용성인 발색제의 대부분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통조림에 들어있는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통조림이 녹슬지 않도록 산화방지제가 들어있거든요. 라면은 그 가루수프에 온갖 조미료가 들어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면발을 쫄깃쫄깃하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한번 끓인 물은 따라 버리고 두 번째 끓이는 물에 라면을 조리하는 것이 좋고 가루수프를 좀 적게 넣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화학 첨가물을 절대 먹지 말자는 불가능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을 하자고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럼 뭘 먹고 살 거냐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여러분께 그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서 가공식품을 서너 번 먹을 것을 한 두 번 정도로 줄이고 과자를 집었다가도 언뜻 이 영상이 생각이 나서 집었던 과자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이 영상을 만든 것이 대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만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꾸 잊을만 하면 되뇌어야 하는 거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섭취하는 화학 첨가물의 양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